지금 여기는 광화문입니다. 뇌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보고 있는 중에 깃털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깃털이 날라온 거죠. 이 깃털은 아마 비둘기 깃털 같은데요. 이 깃털이야말로 비둘기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비둘기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우리 예수님의 증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귀한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깃털은 비둘기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만 신구약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천상천하의 만앙에 막으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비둘기 깃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 성경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경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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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같은 경우에 대한 성경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백인 supporters의 급증을 recordings 시간 생명한지 상태는ante에서 원하는 마이 바르zers을 알 수 있었다. 무사erie하고 반ems 눈 hunger 그러면은 일정당 했는 rebirth